어 비닐에 부산 2등이 있어요? 승자는 베네드 씨 있을 거예요. 2등이 있을 거예요. 베네드 씨 발음 다시 해보세요. 영업 쓸 때 조신들 하세요. 자 부산으로 해보겠습니다. 부산에 가면 산! 산에 진리가 널려 있으니 어찌 아니 또 올 수 있으려나. 모자 먹었어 한 대 맞아요. 모자 먹었어. 이거 이거 안 돼. 말도 안 돼 감동도 아무것도 없어. 아이 인마 이행시야 그냥. 자 부! 부! 산! 산 나! 산 나! 좋네. 우리 패럴들이 점수 심사들이 좀 오셨기 때문에. 골등이 골등이 골등한테 맞는 거야. 아이고 아이고. 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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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의 와시니데이. 산! 산처럼 많이 먹고 갈게예. 너랑 나랑 박빙이다. 글로벌 코미디아. 부! 부드럽게 넘어가는 부산 암멜 면 산뜻하게 핫토메이터. 그럼 함께 드세요. 우리는 뿌리게 되면. 거기서 약해놔야지. 2017년 엉망진창 개그맨 누가 될 것인가. 새로운 게 낫지 않겠어요. 밀. 밀어드릴게요 예. 명. 면상. 면상? 면상 밀어내는거? 어? 진짜 들이 이거 있는거 아냐 이거? 어 여유로운데 형성모델이 쫑났는데? 너도 이런거야? 자 생활시간 밀 밀당하지마 면 면상 확 깨 그나마 이게 낫다 그나마 이게 낫다 맞아 김민경을 깔고 웃겼어 맞아 김민경이 아니야 쫑났어